찰떡아이스 너무 맛있겠다 태권도는 갔다와서 먹어야지 잘 있어라 뭘 꽁꽁 숨겨놓냐 아 깜짝이야 뭔데 오박히 누나 이 찰떡아이스 절대 먹으면 안된다 내꺼다 알겠지 안먹어 안먹어 너야말로 내 초콜릿 먹지마라 알겠냐 이 초콜릿으로 말할거 같으면 숯새 초콜릿으로써 내가 3개 먹고 나만의 9개를 고이 모셔도 올거지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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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찰떡아이스 절대 먹지마라 안먹어 안먹어 너야말로 내 초콜릿 절대 먹지마라 알겠냐 음 절대 안먹음 방구구 뿡뿡 음 내 초콜릿사 잘 있어라 내 초콜릿 태권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호왕호왕 절대 먹지마라 알겠지 방구방구 뿡뿡 내꺼다 내꺼다 안먹어 안먹어 뿡뿡 이거에 듀엣을 하려면 여기 밑에는 똥똥똥을 눌러줘야돼 똥똥똥을 누른다음 듀엣 누른다음 듀엣 누른다음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거의 다 와감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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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투기 다 찍었다 올려야지 귀여워 위키 비키오 서러 왔어? 요 위키 왔어 요 텔러도 왔어? 뭐하고 있었어? 나 틱톡 찍고 있었어 너네도 크리스마스 듀엣 다 해 그래 지금 하자 안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너네 와서 안심심하지요 재밌지요 근데 조금 당 딸려 달콤한거 먹고싶어 나도 달콤한거? 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건데 너네 하나씩 먹어 하나씩 먹으면 딱 되겠다 우와 그게 뭔데? 저기 냉동실 문 열면 바로 보여 있어 바로? 알겠어 너네 틱톡 찍을거지? 내가 켜둔다 그래 좋지요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음 이건가? 이건거 같은데? 맞는거 같아 하나씩 먹으라고 했잖아 달콤한거 바로 보이는거라고 했으니까 맞는거 같아 우리 하나씩 먹는다 비키야 어 먹어 난 예쁜게 설정 완료 사로부터 찍으면 되겠다 응 그래 너네 지금 뭘 먹고있는거야? 왜? 뭐가 문제야? 찰떡아이스 먹었어? 왜? 안돼? 아 어떡하지? 그거 오리온건데 오리온이 태권도 갔다와서 먹는다고 나한테 먹지말라고 몇번이나 말했단 말이야 헉 그런거였어? 아이 어떡해 나갔어 사와야되나? 아 아 그러면 찰떡아이스 비슷한거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거야 비슷한게 뭔데? 짜잔 롤업젤리 이거 요즘 틱톡에서 핫한데 이거 먹으면 아주 난리나 난리나 오 난리나? 이게 뭔데? 엄청 맛있고 신기한거야 맞아 이거 얼려먹으면 소리도 좋아 소리도 좋아? 와 좋지요 이게 어떻게 먹는건데? 헷 어떻게 할거냐면 롤업젤리를 까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김밥 김처럼 되거든 오 재미있겠다 오 오 오 오 ид 원 오 cetera 저게 폈지 원래 이 상태로 reseb 먹는 건데 우린 여기다가 과일 넣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넣어서 싸가지고 얼릴거야 우와 진짜 재밌겠다 맞아 그럴 것 같아 재밌고 또 맛있겠지? 좋아 그럼 젤리쌈 만들기 주미주미주미 시작! 잘 펴진 젤리에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아이스크림을 한입 푹 퍼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을 과일 주변을 싸주는거야 그 다음에 슈슉슉슉슉 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잘 싸워주면 완료! 이게 되게 잘 붙는 재질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붙어 지금 여기 붙었잖아 그치? 또? 안돼 마지막에 잘 싸야 된단 말이야! 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버리면 완성! 이대로 얼리는거야 이대로 냉동실에 얼리면 돼 우와 그렇구나 재밌다 너무 재밌다 우리 그냥 너 하나씩 먹어볼까? 짜 먹어봐 엄청 맛있어 귀여워 미키! 우와 고마워 나는 트로피칼이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돌돌 말아서 열어줍니다 슈슉슉슉 돌돌 말아서 한 다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맛있어 음! 카프리썸 같은 맛 음! 재밌는 맛이야 얼려 먹으면 어떨까? 음! 와서 소리 좋고 맛있을 것 같아 나머지도 만들어볼까? 이번엔 빨간색 스트로베리에다가 스트로베리에 넣고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양옆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넣어줍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차야 차야! 나도 완전 좋지요 나도 완전 좋아해 그치? 하! 우리 입맛이 다 비슷하다 키키키키오비끼! 오! 이번엔 좀 커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살짝 손으로 이렇게 녹여 준 다음에 이거를 묻지처럼 만들어서 딱 녹았지 좀만 더 녹여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쌓아 보겠습니다 우쇼 오! 됐지? 쌓았지? 그 다음에 얘가 문제야 잘 돼 오 잘 붙었어 이제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오 잘 붙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녹이면서 안 깨지게 완성 너무 예쁘다 맞아 이제 얼리면 완성 오리오났다 오리오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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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해 음 화내면 어떡하지 일단 왔습니다 어 설아 누나 어 리오나 안녕 너네가 얘기해 너네가 한 거니까 뭘 뭘 얘기해 사실은 있잖아 리오나 그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건 줄 알고 오해가 있어서 내가 찰떡 아이스를 먹어버렸어 미안 찰떡 아이스 아 괜찮아 누나가 먹은 건 괜찮아 헤헤 오리오면 착하다 그 대신 우리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 먹을래? 맛있는 거? 우와 이게 뭐야 젤리에 아이스크림이랑 과일 넣어서 얼렸어 엄청 맛있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네 그럼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오 우와 엄청 맛있어 우리 더 먹어보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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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한 대기 맛이야 안에 딸기 음 음 음 음 음 음 어메이징 깜짝 놀랄 맛이야 이 부서지는 젤리랑 안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랑 그 다음에 딸기 진짜 맛있지요 음 진짜 그랬다면 다행이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젤리로 쌈 싸먹기 해 성공 성공 안전하게